영원한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당모의 정도를 받고 살아갈 그런 각오를 굳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국힘당의 노장파뿐만 아니고 소장파에게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여당 3040 첫 목회 밤샘 토론 야당은 재직권 세미나 우리는 개파 싸움 밤샘 토론을 하면 뭐합니까 다 헛소리를 하는데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는 3040이 여당의 후보군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무슨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오는 소리마다 다 헛소리인 겁니다. 내 이야기 여러분들 지나치지 않은 것은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어난 현상에 대한 사실을 직시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냥 헛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졌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3040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040 인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김병민 씨가 있네요.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놔도 국회의원 뺏기 달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대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보시게 되면 첫 목회 감사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아마 강동을도 이재영 씨가 이겼을 겁니다. 한번 자료를 봐야겠지만 국힘의 힘은 지난 10년간 치열한 노선투쟁을 외면했고 새로운 인재의 양성에도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니야. 숫자를 좀 봐라 숫자를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국민과 동뜨리진 낡은 집단으로 쪼그라들며 총선에서 참패했다. 국민들이 너희들한테 표를 얼마나 많이 줬냐. 이 인간들아 서울에서만 18석을 여러분들 너희들한테 더 줬는데 국민들한테 맨날 표 달라고 표를 못 지키는 바보 천치들이 있으니까. 3040이면 좀 젊은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내보다 훨씬 더 뭐죠 부정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사니까. 죄다 너희들은 앞으로 한 70석 80석 가지고 당무이 쫓다가 가다가 살다가 가는 게 오운 거죠. 치열한 공부와 토론을 거쳐 앞으로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 언어로 말은 잘하네. 치열한 공부하고 토론을 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치열한 공부와 토론은 선거 데이터를 좀 봐라 이 인간들아. 선거 데이터를 보면 너희들이 진 선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절대 안 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국힘당은 이번에는 100 몇 성 넘었고 다음에는 뭐 780으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를 완전히 넘기는 쪽으로 가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대승한 뒤에 숨 돌릴 텀도 없이 재직권 전략 세미나를 6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하는데 재직권 전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당선자 낙선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재직권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이미 집권한 거잖아. 좀 봐주면 임기 채울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안 봐주면 중간에 탄핵에서 쫓아낼 거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3년 후에 나가나 1년 후에 나가나 민주당이 집권한 것은 정해진 술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국힘당이 전면 항복이 아니고 완전 항복을 해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 다 넘긴 거죠. 뭐 나오는 거가 그냥 내가 볼 때 헛소리 들은 겁니다. 내보다 훨씬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참 대단하다 얘기죠.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더불당이 선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매석은 나눠줄 거니까. 그 나눠주는 의석에 목을 메고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야기예요. 뭐 전당대의 규칙을 어떻게 만든다 이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서울에 가장 표를 많이 투입한 후보 5명 명단입니다. 송파병의 김근식 후보는 선거관리비원회가 18,461표를 남인순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줬지 않습니까. 18,461표를 더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김근식 후보가 15,181표로 승리한 선거였지만 18,461표가 남인순 후보와 함께 들어가니까 당연히 김근식 후보가 3,286표 차이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국힘당의 소장파나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낙선하는 것은 당신들이 선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 죽게. 이제 얼마나 가혹한 여러분들 정치를 펼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은 이제 의식할 필요도 없이 선거결과 다 만들어가지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는데. 아무도 저항하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는지.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경기도의 당선과 낙선이 바뀐 14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맨 위에 용인정에 강철호 후보가 11,993표 차로 이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더불당 후보한테 18,713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찾아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정적으로 여러분들 분석을 해가지고 증명을 못한 사람이 이런 걸 발표하게 되면은 그럼 정신나간 사람인 거죠. 내가 정신나간 사람은 아닐 테고. 이런 거를 다 뭉개는데 윤 대통령이 3년 가겠습니까. 세미나를 여러분들 10번 20번 해가지고 국힘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 참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건 제야 h님이 하신 겁니다. 이 4월 10일 총선에 더불당이 425개의 이름 은면동에 전부 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특별히 당일 투표도 높아가지고. 이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대학 교육을 다 받은 여당의 30, 40 여러분들 낙선한 후보들이 다 입을 다물고 치열한 노선 경쟁이 어떻고. 에라이 인간들아 더불어민주당의 평균값 차익값 평균값이 플러스 13.16%라는 걸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은 모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복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로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 때문에 425대 제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힘당 낙선 30, 40 후보들인 겁니다. 밤을 새서 수천 번 여러분 토론을 해봐라. 너희들이 국회의원 뺐지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더불당 사전특보 승률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 특별하게 석사 박사를 따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이게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좌우대칭인지 차익값은 왜 이렇게 큰지 왜 더불당은 여러분들 읍면동에서 모두 다 이렇게 13, 15% 정도로 이렇게 이기는지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10.80%포인트. 보시기 바랍니다. 단 경기도 599구의 읍면동에서 전부 더불당 이름 다 이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서민들이 죽어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599대 제로인 겁니다. 선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기획을 그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들 선강의 사람들이 선거결과를 만들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뭡니까 침묵할 수 있으면 나라가 죽은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불당의 사전특표 승률이 599대 채로인 겁니다. 꼭 망해야 망하는 겁니까. 이 정도를 보고 여러분들 침묵하면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려울지일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게 되면 말이 되냐 이야기죠. 방송 초두부터 넘어 여러분들 14면 방송을 끝까지 마치기가 힘드니까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일당체제가 된 것이고 지금 시작합니다.